어렵지 않느냐? 두렵소. 생각만 해도 몸이 떨릴만큼. 무섭소. 하지만 그분이 나 때문에 명예를 더럽히고 욕을 당할 걸 생각하면 내 산다 해도 평생 전죄안이 될 겁니다. 내 춘추공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죽을 겁니다. 문인왕주가 참으로 가련하게 됐습니다. 부인, 무슨 말이오? 소문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그 낭주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소? 문인왕주가 대왕 폐하 후궁으로 간택되었는데 알고보니 사통한 정인이 있었답니다. 그 정인의 아기를 잉태까지 했다는 말에 왕후 폐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문인왕주는 물론이고 유신공 지방까지 곤경에 처했답니다. 어찌 그러십니까? 아, 네. 유신 형님을 만나 뵈러 가야겠소. 왕실을 기망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문의의 죄를 내 불쾌와 없앨 것임. 누구든 이 처결이 항거하는 자는 불충과 불경께로 혐의 탓을 것임. 네 가문을 위해서 군이 결정을 했다면 나 또한 두말하지 않겠다. 아버님, 어찌 어린아이에게 이런 가혹한 영벌을 내리십니까? 차라리 문의 대신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왕후 폐하와 척을 지고는 가문이 유지될 수 없다. 멸문 생활을 강하느니 문의를 희생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도다. 아버님! 죄인을 데려오너라! 문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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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된다! 안이 돼! 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죄를 지을 셈이냐? 아직 늦지 않았다. 너를 망친 자의 이름을 들거라. 너와 내 뱃속의 아기를 고하거라. 어머니, 절 용서하세요. 유신아, 내 정녕 문의를 죽일 셈이냐? 어머니, 소자 아버님을 대신해 결정을 내었습니다. 아버님과 가문을 살린 방도는 이것뿐입니다. 보위! 어머님을 안으로 메시거라! 문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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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는 못 보겠어! 그만두시오! 비켜사라! 우리가 죽어야 모두가 산다! 난 문지를 범한 그 놈을 찾아내! 똑같이 죽일 것이오! 죄인을 묶어라!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